야, 이 새끼야! 야, 이 새끼야! 좋아, 일단은 그거부터 가야죠. 이거를 안 하고서는 참을 수가 없죠. 아, 이거! 검은색 이슬꽃. 와, 이거 나오면 진짜 너무 좋을텐데. 가자! 이슬꽃! 제발! 한 번만 더 쉬어. 아, 안돼! 한 번만 딱 통하자 아아아아아아 이 쟤야 아아아아아아 다시는 내가 제니얼이 로얄 안 산다 진짜 하나 돌리고 갑시다 이슬비 제발 나올 텐데 쏘 고! 아이씨 이거다 지금 이슬꽃이 문 앞에 왔어요 아 이거 한 번 더 틀어내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가자 이슬꽃 고! 아아 안돼 가자 어어 검은데 세란 어 이걸로 가자 이슬이가 아른거린다고? 아 아이씨 모르겠다 애끼야 가자아아아 어어어 그게 망했잖아요 아 내가 안한다 했잖아요 나눠라고 했잖아요 아 이게 뭐야 이재이가 이게 유치원 첫날 갈 때 유치원 선생님한테 잘 보일라고 하는 머리 같잖아 지금 이거 이번에 뭐가 나오든 그냥 우린 그 머리로 평생 살겠습니다 원기야 이거 한 번만 더 가자 내가 너한테 자석펫을 달라고 그랬니? 해옥구청을 달라고 그랬니? 그냥 이슬머리 하나 이슬머리 하나 또! 아이씨야야야야야야야야 지금 여러분들 이 머리에만 10억 쓴 거 아세요? 10억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10억을 들였어 제니어리 로얄 쿠폰에다가 고! 아아아아 야이C 이거 원점이야 5만원 쪽에 지금이라도 꽝 없는 어워즈로 뽑아주세요 아닙니다 제니어리 로얄로 고! 아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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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이번에는 진짜 나온다 이곳에서 rap 이래서 여러분들 이번 뷰티어워즈가 꿀이라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지르셔야 돼요 이거 제뉴얼이 쓰레기 같은 거 지르지 마시고 하고 있을 뽑자 와아 진짜 너무하네 아 저기 하나가 안 나온다고? 아아이!! 으아아아이!! 자리를 옮겨 여기 부정탄 자리다 이곳은 좋지 않아 7번 채널로 간다 아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악 야 진짜 됐다 아 이걸로 살아 아아 사이트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슬꽃 헤어가 10% 확률이고요 설탕 소녀 헤어가 15% 세란 헤어도 15% 그냥 숲 헤어정이랑 도나도나랑 탱글이 20%씩이야 아, 이 상태에서 돌리면 이슬 헤어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건 맞아요 아, 진짜C 이번에 진짜 찐막 나는 선언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머리가 나오든 저는 그 머리로 200까지 가겠습니다 아, 됐다 이걸로 가자 염색 한번 하자, 염색 믹스 헤어 염색 아, 그것도 랜덤이에요? 아, 랜덤... 아, 랜덤... 야, 이놈 게임은 뭐 옳다 랜덤이냐 내 머리 염색한다는데 내가 맘에든 색깔로 염색도 못해 마, 바이러스 거의 한 3만원 있었는데 182원 남았네 어, 자기 안녕 잠깐만, 내 캐릭터 좀 볼래? 딱 진짜 자기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딱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분과 내 머리 중에서 어떤 게 아니, 누가 상처받는 거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누가 상처받는 거 없어 그냥 객관적으로 아니, 내 모자 쓴 거 뭐, 모자 쓴 거 모자 쓴 게 예쁘다고? lifestyle 모자 쓴 게 왜 예뻐 이거 열 수 있어, 나도? 어, 어 나 이거 할래 짠 그다음에 저장하지 않고 변경 . 아, 한 번 더 있어 괜찮 his life 하하하하 짠 아아아ㅏ아아아아ㅏ 좀 여러 개 사봐 선생님 3개씩 사왜 자기야 이거 하나에 5000원이야 안 나와 이거 지도하세요 빨리 지도하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쭈야마 프리 că아아ㅏ?! 나온다 했지? 기도하면? 어 잘했어 저 마저 열어봐 아니 저 열면 안 되지 지금 밖여 그러면 그것도 되게 예쁜데 또 날아간 거야? 날아간 거야 청년도 미용실 값이네? 사람 머리 값으로 캐릭터 머리를 했어 오 어때? 얼굴이 좀 별로... 얼굴을 성형하자 조용한 눈 얼굴이나 차분한 해의 얼굴이 적당히 조용한 눈 잘 안 나오게 갖고 싶어요? 어 갖고 싶어요 지도하세요 조용한 눈 주세요 조용한 눈 주세요 조용한 눈 주세요 오! 오! 졸린 얼굴 괜찮... 나쁘... 여기 한 장씩 써 아 기계... 귀찮게 귀찮게가 아니라 자기 돈을 아껴야 돼 이런 거에 우리 코디에 돈을 넘어 있으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이 머리에만 10억 쓴 거 아세요? 제발! 오! 자 이거 좋아 믹스 차분한 해의 얼굴 어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후보에 있었어 오 그 좋다 지금 딱 좋다 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뭔가 씁쓸하지만 네 아 유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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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